안녕하세요. 원주에서 땡스 홀리데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바리스타 성두진입니다. 사실 스타일이라는 게 어떤 하나의 관점만 고집하기보다는 상황과 때에 맞춰 다양하게 연출해낼 수 있다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제 생각에 스타일이란 사실 그 사람의 철학이 그대로 묻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. 눈으로만 보여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직접 커피를 내리면서 묻어나는 커피향이라든지 어떤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가 그 사람의 스타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어떤 브랜드인지 어떤 컬러인지 따져 입기보다는 내 몸에 잘 맞고 일할 때 즐겨 입는 옷이 곧 내 스타일이고 진짜 워크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운영받았다 고 cups